살짝 우렁이 들어오는 중 동경이 살짝 이렇게? 지숙아도 한번 해보자 지숙아 머리! 야 이거 괜찮니? 아 진짜 아 좀 갔잖아 지숙아는 거 있어 아 이거 비싼 거야 나무 어서 보여 봐 아 얘 참 성격 좋다 자 하나 둘 셋 자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지숙아! 왜? 지숙아! 역시! 지숙아! 깜짝아 줘! 지숙아야 다시 해 야 이 녀석아 지숙아! 다시 한 번 해보자 우리 너가 죽여야 돼 머리 조심해 머리 여기 잡아 여기 1, 6, 7, 8 1, 2, 3, 4, 5, 6, 7, 8 아 이거 이거 줘 수고해 봐 아 이 녀석인데 뻔 1등 할 거 같은데? 아 어떻게 해 아 잠깐만 계속 머리 한 100번 박아가지고 뻔 팀이 우승 가자 그래 아! 나중에 승인 씨 나오고 가 피 나고 막 피 나고 막 엄마들이 너무 앞뒤로 너무 크게 흔들잖아요 아니 뛰어봐 그거 약하게 한 거야 지금 아 얘 좀 걸리네 다시 해봐 다시 해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괜찮니? 펀 팀 1등 펀 팀 1등 펀 팀 1등 이렇게 아이돌 마스크 하는 프로그램도 없을 거야 지금 미안하다 네가 앞으로 우간다 아이돌 초비가 좀 힘들질 거 같아 네가 어디 가서 이런 데로 받아보겠지? 예자가 나오지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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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이제 이제 알았어요 진짜 알았어요 진짜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기 오르막길까지만 한 번 아니요 이게 타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 보니까 내리막 오르막에서 근데 여기서 들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아니 이렇게 해야죠 자 하나 둘 셋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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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우리 우승이야 우리 우승이야 우리 우승이야 자 dx 2단다 5단다 3단다 너 다리 너무 길어 먼저 사다 있어 가리기는 너무 세 나. 진간에 발 뜰 뻔했어서 그립 빨라.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그만하잖아. 형님이 계속 옹알이 하시더라도. 야 야 쟤야 쟤 뭐야 쟤 야 쟤야 쟤야 쟤가. 여기서 불안해 앞에서. 야 야 완전. 완전 빨라. Flex! 0.75. 4명이 할 때는 이게 꿀렁꿀렁 하는 게 있는데 안정적이에요. 안정감 있죠? 안정감 있네. 안정적이에요. 평화 되었으면 진짜 빠르네. 전체적으로 코스를 한번 싹 돌아보고. 자 자신감에 찬 멤버들. 내측김에 2.1km의 코스를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스타트 지점부터 시작되는 500미터의 오르막길이 끝나면 좁은 골목길 구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긴 구간만큼 체력적인 소모가 가장 큰 평지 구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3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림막길을 통과하면 드디어 피니시 라인에 도착! 근데 멤버들 그새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이게 은근히 이렇게 걸어왔는데도 쉽지 않네 솔직히. 진짜 수고하셨어요 오빠들. 거리랑 모네. 이게 완급 조절을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 제 완급 조절도 조작이지만은 야 이게 정말 만만하지 않네. 너무 멀어. 아예 정말로 만만한 구간만 뛰고 기본적으로 그냥 빠르게 걷는다는 기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분이 얘기해주는데 시리어스 팀은 다 뭐 태병대 특전사 요런 분들이거든요. 아유 정말. 열심히 훈련한 멤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 가말들고 미니 게임. 진 팀에게는 길거리 보양식을. 이긴 팀에게는 홍콩 최고의 만찬을. 아 이럴 때가 제일 부러워. 다해. 아유. 어퍼라. 아유. 지저라. 어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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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감사합니다.